저희 다음 급도 많이 아시는 곡인데요 호응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담백하게 내 낙지가 이쁘다네 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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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말로 이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ㄱㄱㄱㄱ 일어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 앞집에 엽서 두 녀석 두 딱지를 맞았다네 만악하게 한 두 녀석 두 딱지를 맞았다네 이렇자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남아 남았는데 기대하시라 예복 막뉴우 자 응 알아 시민을 찍고 또 담배 하나 사러가소 따지고 가장 미한 송이를 잘 잡던 내 호칭고 이 아가씨가 놀랄 적에 그 싸우 방파들 버린다 아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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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 웃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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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좋은 내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이쁘다네 지금의 긴짤보다 더 백배는 이쁘다네 날을 보며 웃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I love you 아다다다다자자자자자자자자세시야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가자 아다다다아 감사합니다.